제가 카드 마술 하나 가르쳐 드릴까요? 오늘도 마술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. 카드를 한 벌을 꺼냈어요. 카드 한 벌. 오! 에이스! 에이스! 두 장의 에이스가 나왔어요. 우연치 않게 에이스가 나왔네. 유 맨! 예스! 유 맨! 한 장씩 넣을 때 스톱해! 오케이! 알았지? 오케이! 알았어. 한 장씩. 원 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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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톱해야지. 하나 하나 스톱. 스톱? 예스! 알았어. 스톱 한 자리. 맨이 스톱 한 자리 놓고 그 다음에 워먼! 예스! 스톱! 오케이! 예스! 하나 둘 원 원 원 스톱해야지. 스톱! 스톱? 그래. 알았어요. 거꾸로 넣었어. 스톱 한 자리. 자. 맨이 스톱 한 자리 뒤집어져 있고 워먼이 스톱 한 자리 뒤집어져 있어요. 자. 자. 뒤집어져 있는 데를 한 번 볼게요. 우와. 안 뒤집어져 있나? 어. 마주보고 있는 게. 어. 마주보고 있는 카드. 어. 또 워먼이. 여자가 한 카드. 자. 자. 여기서 스톱한 카드예요. 카드인데 둘이 어디서 스톱했는지 뭐랑 스톱했는지 마주보고 있는 카드를 보는 거예요. 와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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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이스. 에이스. 우와. 오마이갓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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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에이스. 어. 둘이 인연이 있나봐요. 둘이 인연이 있나봐. 어. 맨 코. 어. 워먼 코. 오케이. 오케이. 딴딴따딴. 딴딴딴. 아. 결혼식장아야지. 딴딴딴. 인연이 있는 것 같아. 딴딴. 아. 가르켜 줄게요. 가르켜 줄게요. 아. 재밌네. 혼자 해도 재밌네. 자. 어. 에이스 한 장을 에이스 한 장을 위에다 넣고 나머지 에이스를 음. 나머지 에이스 세 장을 세 장을 여기다 뒤에다가 놔요. 에이스 한 장 뒤에 에이스 세 장 에이스 세 장 에이스 세 장 뒤에다가 놓고 이제 뒤에다 놓고 자. 이걸 넣어가지고 빼요. 뺀 상태에서 우와. 에이스 두 개. 어. 에이스. 근데 여기 에이스 하나 요 뒤에 에이스 하나 에이스 하나 요 뒤에 에이스 하나 에이스 에이스 오케이. 그 다음에 어. 남자한테 맨한테 어. 수돕하라 그래요. 어. 아무데서나 자. 수돕 한번 해보세요. 한번 어. 수돕 하면 오케이. 수돕 한 장 에이스를 뒤집어 놓고 그 다음에 여자분한테 아. 아무데서나 수돕 한번 해보세요. 수돕 그러면 여기 내려놓을까 올려놓을까 어정쩡하게 됐으니까 내려놓으세요. 그러면 내려놨어요. 그러면 여자분이 수돕 한 자리에다가 내려놨어요. 자. 에이스는 뒤 장이 두 장이 뒤로 돌아져 있는데 한번 해보시면 에이스 또 마주보고는 에이스 자기가 그때 인연이 돼서 에이스 있는 데서 수돕을 했는데 어떤 분들은 이게 전부 다 에이스로 생각을 해요. 이건 노 에이스 노 에이스 에이스 없어요. 없어. 우와 인연이 굉장히 어디 여기서 스톱을 할 수 있어. 너네 둘이는 정말 인연이 있는 거야. 아 이거는 카드는 똑같은 게 4개가 있지만 핫토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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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개가 똑같은 거 있으니까 핫토로 해도 돼요. 알았죠? 이해하시겠어요? 이해 못하면 할 수 없고 내 맘이에요. 스톱 소방관 마술사였어요.